팀장님! 안녕하세요! 어 그래! 수윤이, 윤기 형이 소위 로켓펀치 왔구나! 그래그래 반가워! 뭐 여기 카감님분들이나 다 아주 너네들의 열혈한 팬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일하다 간대! 네 알겠습니다! 한 분 빼고는 아니에요. 아 그래요? 한 분 빼고는 아니에요. 우리 카감님이 왜 저를 조금 다운되어 있는지 알겠어요? 통화하기에는 우리 여동생들을 데리고 같이 왔습니다. 그래서 화면을 꾸미고 오셨구먼! 아니 우리 수윤이 또 왔는가? 네! 저 또 왔습니다. 다른 친구? 무표정 바보? 무표정 바보! 성격인 것 같습니다. 아주 무서운 친구구먼. 승부욕이 있는 친구예요. 우리 창떤 사람인가?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흔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쵸 그쵸. 니가요? 어디가서나 늘 성실하고 착하고 예의 바르고 좋은 건 다 가졌네? 그쵸 그쵸. 니가요? 네. 인덕이죠 인덕. 세포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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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검은머리가. 그래. 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또 왔습니다. 로켓펀치 수윤입니다. 아 지난주에 아주 그냥 칼감된 대로 팔자국 깨먹었던 수윤이가 왔어요. 로켓 스테gic지 에스케이 fw 로켓펀치 수윤아 로켓펀치 수윤아 보좌 로켓펀치 수윤아 로켓펀치 수윤아 로켓펀치 수윤아 로켓다 로켓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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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